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2년의 임기가 보장이 됐는데 박광원 원내대표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완전 내가 속았어요. 괘씸합니다. 손발을 묶고 공격을 해오고 있습니다. 정청래 나에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정청래 최고 어제 오늘 잇따라 이런 입장을 스스로 밝혔습니다.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국민응답센터에서는 제가 알기로 최단기적으로 행안위원장에 대한 당원들의 청원이 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최단기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명령을 당은 신중하게 생각하고 바로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1년 전에 과방위원장과 행안위원장 정청래 장재원 맞규대한다 이렇게 합의했습니다. 그건 대국문 약속이죠. 지켜져야 되겠죠. 그런데 관례를 지켜야 된다고 합니다. 정치적 관례는 지켜져야 됩니까? 깨지기도 합니까? 깨지기도 하죠. 당원의 목소리가 중요합니까?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중요합니까? 국회의원의 5명의 목소리보다 당원의 5만 명의 목소리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지금 당내에서는 이런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명계에서도 왜 저렇게 정청래 최고가 이를 키우는지 모르겠다. 이런 목소리가 나왔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정청래 최고는 행안위원장을 끝까지 맞고야 말겠다. 이런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 같은데 정청래 최고를 비판하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럼 비판의 당내 목소리 귀구여 들을 필요가 있죠. 지금 수석 최고위원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을 소화하기에도 상당히 빠듯할 텐데. 또 상임위 위원장의 직을 동시에 수행한 관례가 없었던 것도 이런 맥락 때문이었습니다. 본인은 내가 여기서 주저앉으면 이재명 대표가 다음 타겟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민주당 지도부를 본인의 정치에 끌어들인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당내에서도 비판 그리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을 좀 새겨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정청래 최고.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왜 정청래 최고는요. 이번에 그렇게 주장했잖아요. 내가 행안위원장을 맞지 않게 되면 그 다음 타깃은 이재명 대표가 될 것이다. 본인이 행안위원장 맞는 것과 이재명 대표가 타깃이 되는 것과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 건가요?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사실 연관성은 없다고 보여요. 정청래처가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사실 민주당 당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나 좋은 당직을 많이 갖지 않도록 하는 게 어느 당이든. 그게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점적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하고 있어요. 그게 관례예요. 서로 양보해달라는 얘기거든요. 더군다나 지도부잖아요. 지도부의 최고위원은 자기가 스스로 양보하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청래 최고위원은 자기가 지도부인데도 욕심을 내면서 그걸 다 좋은 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당내 반발이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욕심쟁이로 비춰지는 건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감추기 위해서 이재명 대표를 끌어들이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어떻게 느낌이 오냐면 이재명 대표를 그냥 따라하는구나. 서로 닮아가는구나. 그냥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말씀까지는 저하고 생각이 똑같은데 주위에 이재명 대표 따라하기는 그거는 좀 억지스럽습니다. 국민들이 볼 때 정청래 의원의 저 모습에 대해서 또 민주당을 사랑하는 분들도 저러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 말씀을 정청래 의원이 좀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정청래 의원이 이재명 대표를 거론한 건 정말 잘못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국회 행안위원장 자리가 누구를 방어하기 위해서 맡아야 되는 자리예요? 이거 사적인 자리입니까? 그럼 이재명, 지금 정청래 의원은 국회의원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의 개인적인 수화예요? 도저히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말씀을 억지로 갖다 붙이셔서 국민들에게 더 큰 실망을 또 한 번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김남국 의원 얘기 짧게 좀 해볼까요? 김남국 의원이 상임위가 법사위에서 교육위로 상임위를 바꿨습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교육위원들이 어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니,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을 어찌 교육위에 배치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우리 청년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교육위원회에 배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민주당과 국회의장은 뭘 생각하는 분들인지. 반면 교사도 정돗것이지 존재 자체가 비교육적인 사람에게 국가 교육 정책을 다루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김남국 의원의 교육위원 보임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김남국 의원을 교육시키라고 교육위에 보낸 것 아니냐는 뼈아픈 농담과 조서를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교육위에 김남국 의원이 오게 된 것과 관련해서 이른바 제2의 민영배 역할을 김남국 의원이 하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주당을 복당해서 이제 민영배 의원이 복당을 했죠. 그런데 교육위에서 과방위로 자리를 옮긴답니다. 이제 그 자리에 김남국 의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민영배 의원은 무소속 당시에 그러니까 민주당에 복당하기 전에 교육위에 있으면서 이른바 캐스팅 모터 역할을 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안 처리에 도움을 줬다. 뭐 이런 것이죠. 그런 자리에 김남국 의원이 가는 것인데 김남국 의원도 지금 무소속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김남국 의원이 민영배 의원의 사례처럼 무소속으로 교육위에 있으면서 안건 조정일을 무력화한 것입니다. 이 논란을 무력화하는 카드로 김남국 의원이 혹시라도 활용되는 건 아닐까 뭐 이렇게 여당이 또 의심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이 터진 지가 한 달이 넘었더군요. 5월 5일 첫 보도가 나왔으니까요. 두고두고 당분간 김남국 의원의 코인 논란은 조금 더 이 논란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에는 한번 보시죠. 모자 푹 눌러 쓴 신상 공개. 글쎄요. 어떤 좀 부작용이 있다라고 해야 될까요? 잠시 후에 짚어드리도록 하고 저희가 준비한 다음 코너가 있습니다. 먼저 만나보시죠. 모자 푹 눌러주셨습니다. 모자 푹 눌러주셨습니다. 이제 오늘의ickedgin 행운이 여기에 관한 상태의 도움을 알게 됩니다.